박수 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송추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원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법문의 제목을 제가 불법의 위대성, 절대성, 실용성을 깨달아 새로운 불자로 태어납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대략 한 시간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히 이 얘기를 한다면 불법의 위대성이라는 표현보담도 참나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신자라고 하면서 불법의 위대성을 너무나 모르고 지내고 있었고 저 역시 독실한 불교신자라고 생각하면서 불법의 위대성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불법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위대한 불성의 성품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정말 불교가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불법의 위대하라고 느껴야 새 사람으로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이론이나 학문을 통해서 불법의 위대성을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불교가 학문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학문, 최고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심취를 했고 글도 써봤습니다 그런데 쓸 때에는 실감이 났다가도 또 조금 지나면 과연 불법이 위대한가 나는 종종 불법이 열등한 가르침이라고 열등감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서 마음을 닦음으로써 제 속에 있는 참나를 부분적으로 발견하게 되면서 불법의 참 위대성을 깨달아 그때 정말 새로운 불자로 태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 이것은 매우 우리 불자들한테 필요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선 저 자신이 불법을 위대하게 알지 못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법을 위대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만큼 저 자신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어렵고 불행하고 힘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그 불행했던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힘들고 불행했던 그런 괴로움을 어떻게 했었는지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었던가 그 얘기도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스님께서 시키시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었고 법문을 꼬박꼬박 들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참회와 반성을 부지런히 하려고 했었고 그랬었지만 저의 못된 버릇 이것은 조금 더 고쳐지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저를 고칠 수 있을까 몹시 고민을 하다가 아마 세상에는 도인이라는 분이 있고 깨치신 분이라는 분이 있는가 봐요 저는 행운으로 그분을 만나서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업장을 제거하면서 저는 불법의 위대성을 실감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실감을 하면 다 합니까 그것을 사회에 실천해서 자기 자신의 행복함은 물론 사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얘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불자가 되기 위한 저의 제안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려서 새로운 불자로 태어나는데 용기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발언하면서 그 제안을 몇 가지 하는 것으로써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어렸을 때 괴롭고 힘든 그 시절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고 이것을 극복해서 어떻게 응용했느냐를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어렸을 때 불행한 이야기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 자신을 삶약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병이 약해요 매일 골골했습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는 하루도 골치 아프지 않은 날이 없었을 정도로 매일 아팠습니다 어느 때는 기관지염 때문에 되게 열이 한 40도까지 올라와서 인사 불성이 될 때까지 있었습니다 이 감기 기관지염이 저는 잘 걸렸어요 고등학교 때도 감기를 되게 걸려서 심지어는 중간고사 중학교 때까지는 3년 개근을 했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중간고사를 못 칠 정도로 되게 심한 병을 앓았습니다 저는 몸이 약해서 밤 12시 이후까지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저는 병이 약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한테 약점이 뭐냐면 복약이에요 복도 약해요 저는 6.25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6.25 때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마는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배만 고팠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주의 집은 늘 가난했어요 그때는 가난이 고통인지도 몰랐습니다 의뢰 이게 숙명이건이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무슨 교복을 사라 교모를 사라 학교에서 사라는 것도 제대로 못 사요 불량품만 사면은 기울부장한테 걸려서 쫓겨나오고 뺏기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우리 집은 참 가난하구나 가난에 저는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가난한 게 아니라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서로 왼수처럼 그렇게 서로 싸웠어요 하도 잘 다투고 불행을 해서 제 마음에 상처를 너무나 많이 입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부모복도 없고 다 복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는 그 복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제 불행한 얘기만 자꾸 들춰냅니다 또 마음까지도 약했어요 심약 아마 이게 심약은 저만이 아는 건데 물론 마음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특히 저는 굉장히 예민했고 감수성도 강했고 누가 나한테 자존심 하는 얘기를 하면 두구도 잊어버리지 않고 되쉽고 되쉽고 요즘 성질 고약하죠 또 마음도 약하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온순한 편이기는 해서 대순대로 과는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속으로 억지로 눌러 참으면서 속으로 되쉽고 되쉽고 그러긴 했어도 화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쟤는 화도 안 내고 온순한 학생이면서도 속은 마음은 그렇게 고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눌러 잡던 것이 한간대 튀어나옵니다 한간대 어떻게 튀어나오느냐 하면 제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자꾸 쏟아져요 어느 때는 느닷없이 남의 욕이 쏟아집니다 남의 못된 것이 자꾸 쏟아져요 내가 쏟아지지 않아야 될 그런 장소까지 쏟아지면 저는 이걸 꼭 눌러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눌러 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어요 제 동료들이 다 그런가 하고 생각을 했더니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병이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중에 도인을 만나서 얘기해 봤더니 전생에도 그렇게 꾸덕 눌러 참고 분허고 분헌 것도 그걸 마음을 닦아서 받쳐서 대탈하려고 하지 않고 꾹꾹 눌러 참았던 것이 금생에 이렇게 폭발해서 저 자신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이런 병을 걸렸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병약은 그런 대로 견딜만 했습니다 복약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이라고 하는 심약에 있어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누가 와서 야 너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도저히 세상살이 하기 어렵다 너는 부모고 뭐고 다 버리고 절간에 가서 수도를 하면 꼭 맞겠다 어째 절간에 가서 수도 올 생각이 없네 이렇게 누가 나한테 유혹을 했다면 저는 당장 세상을 버리고 학교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갔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한테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없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장 눈앞에 둔 대학 입시를 대학 입시라는 관문을 돌파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사명이 제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는 특히 불쌍하신 우리 부모는 나를 믿고 사는 부모는 내가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에 가서 집안을 잘 키워가기를 바라는데 내가 그 부모를 두고 어떻게 산속에 도피해서 내 마음이 괴롭다고 도망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올라오는 병적인 어떤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억지로 눌러 참는 겁니다 참아가면서 입학 공부에 대학 입시만 몰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대학에 들어온 것은 저한테 참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12시까지 할 수 없는 병약한 마음이었고 또 마음도 약해서 정신병까지 알라고 억지로 눌러 참았는데 그래도 용케 제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부모한테 본격적으로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효도는 잠깐이고 고등학교 때까지 정신병으로 꾹꾹 눌러 참았던 스트레스가 대학 와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폭발할 때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또 눌러 참는 방법을 이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난 것이 불교에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불교를 만나고 처음에 신소천 스님이 지은 금강경 해설서를 읽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꼭 전생의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전생의 인연인지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저는 금강경 해설서 중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부릉주색 생심, 부릉주 성향 미초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어라 그게 제 마음에 와서 확 바뀌었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저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해설의 말씀 속에서 깊은 충격을 받고 3일 동안 황홀한 산매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불교는 나한테 이렇게 꼭 맞는 거로구나 그리고 불교는 과거에 막연하게 그랬던 전혀 미신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심오한 철학을 담겼구나 이 불교를 통해서 나는 나의 마음의 병, 몸의 병을 다 고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희망에 새로 자게 됐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불교 서적을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불교는 점점 더 위대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불교는 비합리적이고 우상승배의 종교고 미신 비슷하다라는 이러한 그런 잘못된 인식에서 저는 확 벗어났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활발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불교가 당당하다라고 자신있게 포교는 당당하게 이해하기 위한 학생은 제가 1961학번입니다마는 그때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 불모지에서 저는 불교 전도사로서 역할을 입에 거품을 물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불교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심오한 철학을 당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 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고시식 크게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선생님, 전생을 훤히 하시는 선생님께 말씀을 들었더니 제가 전생의 스님이었대요 스님이면서 기여를 아주 고시식 크게 지키시는 스님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는 제가 스님인지는 몰랐지만 저는 스스로 전생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스님이었다고 할 정도로 저는 기여를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잘 지켜줬습니다 육식은 저절로 싫어했습니다 학교에서 컨닝이나 이런 것들은 일체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반성하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육식도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틈만 남은 법문을 들으러 다녔고 좋은 일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부모한테 효도 하려고 했었어요 저는 과연 모범생이기도 하고 모범적인 불자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불제자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주위의 틈만 나면 부처님의 가르침 위대하다 너희들도 금강경 읽어라 이렇게 떠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과연 불교를 위대하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하나의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주위에 친한 친구 중에서 카도릭을 믿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하도 독실하게 카도릭을 믿는 나머지 나는 순교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카도릭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 친구가 맨날 말다툼을 하는 겁니다 말다툼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불교가 너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불교 믿는 나라치고 이렇게 다 가난하냐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다들 못 사는 나라 아니냐 한국도 못 사는 나라 아니냐 이게 불교 믿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기독교 믿는 나라는 다 잘 산다 미국, 영국 등등 자 이렇게 하니까 헐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불교의 위대성 이런 걸 입에 거품을 물고 주장하더라도 불교 믿는 나라가 다 못 산다고 하니까 꽉 말이 막히더라고요 자 제가 진짜 불교를 위대하다고 믿고 있는 게 맞나 안 맞나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불교가 정말 위대하다고 믿고 있다면 그런 말이 거침없이 아 그건 그게 아니라 이런 이런 점에서 위대하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쩐지 캥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한참 있다 지금 와서는 저는 확실히 의문이 풀립니다 지금 불교 믿는 나라가 한결같이 가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티벳이나 부탄 저 부탄에도 가보고 티벳에도 가봤습니다만 지들은 행복하다고 그래요 행복하면 뭐래요 나라가 뺏기고 외교권 국방권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해도 이건 실제로 행복한 거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잘 받들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는 그 의문이 분명히 풀렸습니다만 그때는 어쩐지 대답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불교는 위대해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고로 믿어 이러면서 불교의 신앙심은 조금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말하면 아마 나의 병약 복약 심약을 다 고칠 수가 있고 난 건강한 정신과 육체의 소유자가 돼서 언젠가 사회에서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제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저는 ROTC 장교 제가 3기생입니다만 장교로 인관해서 사회생활을 첫 했었었습니다 사회생활은 저한테는 너무나도 고된 시련이었습니다 저는 장교도 되고 월급도 받으면서 병역 의무를 그때 사병으로 가면 2년 10개월인가 했는데 장교로 가면 딱 2년 만에 제대예요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제가 장교를 택했던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얼마나 군대 간 2년 생활이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약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코피를 흘리다 싶었습니다 신체적인 미용약, 허약 그리고 학교에 댕길 때는 모범생이고 착실했고 온순했고 대인관계도 괜찮으려니 했어요 군대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신발을 워커라고 불렀습니다만 워커가 크면 워커 작은 걸로 바꿔주세요 이게 통오질 않았습니다 네 발을 워커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나를 바꿔서 제가 독실한 불교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꿔서 현실에 맞추는 즉 아상을 소멸하는 이것이 불교인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시키시는 대로 잘하고 계열 잘 지키고 법문 잘 듣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모범적인 불자로 알았었습니다 나를 바꿔서 현실에 맞춰라 이것이 불교라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저는 신체적으로 허약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는 사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소대장도 하고 부중대장도 했는데 지도력이 제로입니다 학교의 모범생이면 뭡니까 저는 그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학교의 모범생은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저희 학교에 댕길 때 그런 구호가 있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사회의 열등생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자신감을 상실했어요 저는 반성을 했습니다 학교에 댕길 때는 제가 인류대학 학생이다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사회 나가면 누구만 치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게다가 나는 모범생이다 모범생이니까 누구보다도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현실은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저를 무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내 부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를 바꾸려고 했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바꿔졌나 단 한치도 저를 바꿔지지 않은 저를 발견한 겁니다 그럼 불교가 이런 것인가 사회에서는 뒤떨어진 인간이 되고 산속에서만 통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게 불법이란 말인가 저는 불교에 대한 저의 자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만 세상에는 아주 드물게 도인이라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도인, 길로자, 사람자 이걸 깨치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깨치니 그런데 깨치니는 하도 흔해서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도인 그럼 좀 대단해 보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아주 도사 같으니 이게 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도인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저는 이게 도인이라고 하면 약간 이상해서 선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식을 만난 행운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지식은 수도도 열심히 하셨지만 세상에서도 상당히 성공적인 분이었습니다 장관을 지내셨고 대학 총장을 지내신 분이세요 또 승려이시기도 하세요 그런 분이라면 그 밑에 가서 지도를 받아도 좋겠다 저는 그분을 만난 것을 일생일대 행운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완전히 저 자신이라는 것을 바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첫 번 만났을 때 법문은 너무나도 절망에 찬 저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만났습니다만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생활이 아주 지겨워서 하루하루가 지옥 끝에서 그리고 열등감이 꽉 차 있을 때 그런데 그분의 법문은 너무나 저한테 희망을 주이고 활력을 주고 그대로 활구 법문이었습니다 법문이 어땠길래 그랬을까 어땠을 게 그랬어요 한번 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군대에 있을 때까지 어쩌다 칭찬을 곧잘 들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비교적 지었고요 핀잔이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 나는 참 열등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우울한 생각을 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하면은요 저는 불경에서 그런 말씀을 듣기는 했어도 실제로 사람한테서 그런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은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말 때문에 네가 용기와 희망을 얻었느냐 이게 궁금하시죠 그분이 어떻게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자 우리 그대라고 부릅니다 그대는 부처님과 똑같이 똑같이 전지전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전지전농은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전지전농하는 아버지 하나님 혹은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전지전농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서가열의 하나님하고 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처님 전지전농하듯이 그대도 전지전농하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깨달고 나서 모든 중생들을 살펴보니까 설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모두다 그대로 부처다 이것을 발견한 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처음에 느끼셨던 그런 소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대는 부처님께서는 전지전농하다 그런데 너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대는 스스로 불행하다는 소설을 쓰고 그 소설을 실제로 믿고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지 그대의 본 모습은 전지전농하고 모든 데 다 자유롭고 모를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이런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열등감이 꽉 차있는 저한테는 날더러 전지전농하고 못할 것이 없다니 이런 요기는 아주 시원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열등감이 차있는 저한테 생활력서를 불어넣는 것 같으시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너 잘 봐라 너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치하고 있대요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치하는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마음대로 송치한다면 위대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위대한 존재죠 그런데 저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치한다는 말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병이 나서 기관지염이 걸려서 열이 40도를 올려서 인사불성의 절대적으로 괴로워했는데 그게 제 소원성치라는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심리학을 배웠어요 가끔 결석을 합니다 결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병들어서 결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병들어서 결석했죠 피할 수 없이 병들어서 결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석개를 우리가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심리학하는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결석하고 싶어서 병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석을 왜 하느냐 우리는 병들어서 결석했다고 그러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결석하고 싶어서 병들었다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심리학자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생각하니까 모든 나쁜 일은 내가 불러왔다라는 말임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질의 양답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 질의 양답이 있을 때 모든 것은 나쁜 일이건 무엇이건 다 내가 불러온 것이다 라는 믿음 하에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려고 하면 잘 풀려요 이 말이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심리학을 교양과목으로 들었기 때문에 특히 심리학자 중에는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갈 용 프로이드 이런 사람은 도인 수준에 가까워요 그분의 얘기에 의해서도 나쁜 것도 다 지가 불러왔다는 얘기를 심리학에서 하고 있어요 그때도 과학만능의 시대니까 심리학자도 그러니 심리학자보다 몇십 배 더 위대한 부처님은 당연히 그런 판단을 내릴 것이다 자 근데 이 말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할 수 있다면 내가 위대한 존재라는 말에는 딱 새정신이 났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하고 있는 너는 위대한 존재인데 네가 나쁜 것을 원하니까 재앙을 불러오는 거고 네가 진정으로 좋은 것만 부르면은 진짜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하는데 네가 스스로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 된다고 보는 안 된다라고 안 될 일이 생겨 이렇게 마음이 먼저고 현실이 나중이라는 겁니다 또 모른다 그러니까 실제로 몰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깨친이가 아니면 부처님 같은 분이 아니면 이런 소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해요 마음대로 돼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된다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전지전능하고 조물주이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모른다는 생각만 없으면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안 될 것이 없는 존재임에도 안 될 것이 없는 위대한 존재임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안 될 일이 생기는 거고 우리는 모를 일이 없는 위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스스로 규정하니까 모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 일 즉 안 된다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것이 착각으로 알고 바치라는 겁니다 내가 안 된다고 스스로 중에서 안 되는 거고 내가 된다고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어면은 팩트가 아니야 팩트가 아니야 내 생각일 뿐이지 이게 착각인 줄 알고 내가 꾸민 허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들여서 소멸해라 그러면 안 될 일이 안 생겨 제가 그분한테 첫 번째 얘기 듣는 게 너무나 시원했습니다 내가 이 살 길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취직하는 게 아니라 이분 밑에 들어가서 출가해서 수도 오는 것이 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제대와 동시에 동료들과 함께 취직의 길을 들으시지 않고 그분을 따라서 출가를 했습니다 누가 보면 되게 모험적인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 비울 썼습니다 집에 어머니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인상을 쓰면서 잡아 끌었습니다 야 너 좋은 대학 나와서 출세가 어느 정도 보장돼 있는 네가 뭐 때문에 다 늙은 비록 장관 지내고 총장 지내 때문에 다야 다 늙은 별 볼일 없는 늙은이를 따라다니면서 네 귀중한 인생을 왜 망치느냐 주위에서는 잡아 끌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첫 번째 가르침 저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르침 너는 부처님께서는 위대하다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천은 위대한 존재다라는 이 가르침이 너무나도 시원했고 안 된다 모른다는 생각만 없어진다면 너는 그렇게 된다라는 그게 너무나 뚫렸기 때문에 저는 출가를 결심하고 그분 밑에 들어가서 추도를 했습니다 4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이곳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금강경에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그 전에 그분이 화음경을 공부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화음경 4구계를 보더라도 우리는 전지전호입니다 부처님처럼 위대합니다 이 전지전호가 위대한 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금강경에 있습니다 금강경에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깨달은 것을 검증하고 신의 행증을 함으로써 우리는 안 된다 싫다 모른다 해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대한 부처님의 유산을 우리 몸속에 기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금강경 실천입니다 거기서 소젓자는 목장이었습니다 소젓자는 것을 생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밥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안 되는 거고 모르고 싫다 싫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안 되면 안 했어요 싫으면 또 안 했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싫어도 싫다는 생각이 내가 지어낸 허상으로 알고 부처님께 바쳤어요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도 그전에는 이건 죽었다 깨도 안 돼 안 된다는 것은 여운 불변이 진리야 이렇게 딱 고집을 하면서 우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만들어낸 소설이요 허상이다 착각이다라고 알고 바쳤습니다 그것을 금강경 시인 가르침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니까 처음에는 안 바쳐지고 여전히 안 된다로 남죠 자꾸 뒤에 풀어오니까 안 된다 안 된다가 점점 열보지더니 되뇌, 되뇌로 바뀝니다 싫다가 딱 싫어요 싫으면 딱 싫어요 다시는 보기 싫어요 일생을 보기 싫어요 너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되면 아 쟤도 고집 세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래요 내가 꾸며낸 허상이라고 알고 바치래요 이렇게 자꾸 바치다 보니까 싫지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비로소 미운 놈한테 떡 하나 주라는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저는 미운 놈한테 떡을 왜 줍니까? 뺏으면 뺏어도 그런데 저는 이제 싫은 생각이 없어지니까 줄 수 있게 되고 줄 수 있게 되니까 너무나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아주 몇 가지를 크게 깨쳤습니다 즉 이 재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재앙 얼마나 싫습니까 저는 화재 납원 경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이와 이벌했던 쓰라린 경험도 있었습니다 자 수많은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재산도 날려봤습니다 가슴이 쓰라리죠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나쁘다고 생각하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쳤습니다 바쳤더니 이게 선수의 지엽의 소멸이 돼요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나쁜 일은 액땜입니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나쁜 일이 괴롭고 쓰라리지만은 그것도 허상으로 알고 자꾸 바쳤더니 괴롭지가 않는 게 아니라 아닐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생겨요 참 이상하대요 저는 그래서 아주 거기서 크게 깨친 게 뭐냐면 재앙과 축복이 그전에 전혀 다른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금강경하고 나면서 재앙과 축복이 둘이 아니네요 같아요 그 다음에 주는 거 있죠 주는 거 주는 거 나한테는 상대한테는 도움이 되어도 나한테는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는 게 그대로 받는 거더라고요 더 많이 받아요 저는 이건 믿었어요 금생에 주면 내생의 열배로 받는다 우리 인과경이라고 하는 경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에 옥수수씨를 심으면 열배로 돼서 되돌아오듯이 남한테 조금 베풀으면 열배로 돼서 되돌아오르다 내 생에는 열배로 받을지 몰라도 금생에 주는 것은 당장 눈앞에 당장 주는 것은 당장 손해고 그것은 영원히 못 받을 수 있고 그것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이것을 실천으로 옮겼어요 믿음을 갖고 저는 무료급식을 십몇 년 했습니다 그래서 상도 받고 이랬는데 이게 베풀어 주는 게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손해가 하는 걸 제가 무료급식으로 통해서 안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때 배웠어요 재앙이 축복과 둘이 아니고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둘이 아니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밴댕이 속처럼 좁은 제 인격이 점점 부처님처럼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절망이 축복과 둘이라면 가뜩이나 제 군대 생활 동안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맥빠졌던 저한테 이제는 활력과 희망과 이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믿기만 하면 뭘 하냐 네가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해봤어 이러실 거예요 이론으로만 하면 뭐냐 실제로 해서 결과를 얻어야지 저 결과 얻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결과 얻었습니다 결과가 충분히 얻었습니다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해봐라 얼마나 위대하냐 이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조금 전에 군대를 제대하고 동료들이 다 취직을 했어요 그때 웬만한 대기업들 다 가서 아주 중요한 자리들 다 차지했고 또 해외 유학 가서는 박사도 받아오고 명문대학이 교수로 되어 있었고 저는 계속 백수로 놀고 있는 겁니다 쟤는 완전히 끝났다고 동료들은 비웃었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동안 수도 생활 한 몇 년 그리고 집에서 슬슬 빌빌하면서 놀기를 몇 년 그러니까 난 대학 졸업하고 한 10년은요 사회생활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도 이젠 끝났다는 소리를 듣고 친구들로부터는 말할 수 없이 쟤는 이제 백 박사한테 속아서 청춘을 다 버렸다 불교가 밥 먹여주냐 이런 소리를 저는 듣고 참 굉장히 우울하게 지냈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 첫 시작한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꼭 11년 만에 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대학원밖에 갈 길이 없더라고요 그때 대학원 가면 교수로 취직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들에게 대학원만 나왔다고 취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다른 게 할 게 없어서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입시 지옥이라고 하면 넘덜머리가 났습니다 공부가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들었고 쟤는 잘하면 뭐 괜찮다 이런 소리 듣고 자존심 삼아서 일을 악물고 제가 하는 공부는 억지로 하는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시험만 끝나면 뒤도 돌아보기 싫어요 이럴 정도로 저는 공부를 싫어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야 너 대학원 가 너는 학문에 소질이 있어 이런 소리 들면 야구 끼지만 난 대학원 절대 안 가 공부라고 하면 난 지겹게 싫어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공부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 어딨냐 노동 좋아하는 사람 어딨냐 노동 좋아하는 사람 없듯이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조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싫다 귀찮다 딱 싫다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렸습니까 이거 다 자기가 지어낸 허상이라는 것을 전 도인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바쳤어요 제 마음속에는 딱 싫다 정말 짜증난다 이게 없어졌어요 제가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학문이라는 게 그렇게 즐거운 줄 몰랐습니다 저는 방학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교과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교과서 읽으니까 교과서 잘못 써진 것이 발견이 돼요 교수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이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싫은 마음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공부하기 좋은 마음으로 바꿨는데 싫은 마음이 공부하기 좋은 마음으로 바꿔지는 이런 걸 가리키는 데는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한 번 싫으면 싫었지 남자답게 한 번 칼을 뽑았으면 끝장을 봐야지 끝까지 싫어해야지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다는 말이냐 저는 그런 엉뚱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금강경을 통해서 내 생각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싫은 생각을 소멸하고 원래 그 학문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나의 본성 부처님의 마음을 발견했던 겁니다 저는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교수님들이 깜짝깜짝 놀랐었어요 이거는 졸업원이 10년 된 대학 졸업원 지 10년 된 늙은 대학생 퇴물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느냐 놀랐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총장 상도 받고요 그런데 요게요 박수 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별거 아니기 때문에 별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착각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됐습니다 그저 내가 즐겨하다 보니까 상은 저절로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박수 칠 것이야 그것보다 더 놀랄 만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수 칠 게 아닙니다 ι